P&T에 대해서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대응 방법을 통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P&T에 대해서 주가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큰 반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P&T 실적에 대한 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5,400억에 달하고요 작년 매출액 5,400억이라는 매출액이 재작년 2022년도 매출 대비 30% 이상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꾸준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올해 들어서부터 매출 계약권들이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8일 날 발표되었던 1,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인 4월 달에도 660억 가량의 공급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또 최근에 5월 10일 기준으로 980억이 넘는 공급 계약권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발표된 공급 계약권들만 하더라도 2,600억이 넘는 작년 매출의 50% 가까이가 되는 매출을 벌써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작년보다 높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인 실적 증가를 토대로 기업 가치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PNT에 대해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홀딩을 하면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화장품 종목들 전체적인 섹터의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강하게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해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실적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PNT,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 5만 3천원대 가격대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 위에서부터는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할 수 있는 이 5만 3천원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주가가 눌리게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만 3천원 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될 때까지 이 7만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7월까지의 핵심적인 공급 계약 진행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P&T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송에서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P&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이번 7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공급 계약에 대한 일정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P&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29일 오늘 장전인 8시 41분에 문자 주셨던 28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제가 챙겨드렸죠 이 J2K 바이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J2K 바이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J2K 바이오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매일 갭 상승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린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9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재료 분석과 과거의 이력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이 종목들도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스윙 종목도 알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